안녕하세요. 행정인입니다. 오늘은 개발행 위허가에서 토석채취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논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좋은 흙으로 채우고 싶어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화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보, 우리 논에 모래와 자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천재방 외곽에 있는 논이라 모래와 자갈이 많이 쌓여있어서 이대로는 농사짓기 힘들겠군. 안녕하세요. 농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장님,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논에 쌓인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논에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좋은 흙으로 채운 다음 농사를 하시지요? 아, 그거요. 모래, 자갈은 건설 자재로 팔고 논에 필요한 좋은 흙으로 사면 되겠네요. 누굴 넣군요. 당장 포크레인 불러서 작업해야겠어요. 안 돼요. 자기 논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더라도 허가부터 받아야 해요. 허가요. 무슨 허가를 받아요? 내 땅을? 땅을 파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 동법에 의한 개발 행위에 해당되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 아, 그렇군요. 내일 군청에 가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겠어요. 다음 날 허가 담당자에 방문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눈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토석채취는 개발 행위어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시고 허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석채취 후 반드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셔야 해요. 제출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암요. 농사 지를 땅이라 좋은 흙으로 메울 겁니다. 네. 신청은 인터넷 통합인허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IPSS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제 아셨다면 신청하기 클릭이요. 와우. 쉽고 간단하네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인터넷 신청 사이트를 아셨다면 다음부터는 인터넷 통합인허가 지원 서비스 IPSS로 꼭 신청하세요. 지금부터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신청 및 접수. 통합인허가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토석채취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둘째, 인허가 검토.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관련 부서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결과 통보. 인터넷으로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화 사례 및 인허가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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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